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불닭 닭다리와 불닭 중국당면을 준비했어요 맛있겠죠? 그리고 옆에는 동단무지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닭다리부터 고추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맵다 맵다 너무 맛있어 우와 너무 맛있었죠 와 와 와 와 음 으음 음 와 와 와 눈에 못돼있네 와 진짜 맵다 근데 정말 맛있어요 와 콜라 좀 먹고 가자 죽겠네 진짜 빨리 빨리 아 어떻게 먹지? 잠깐 먹었지? 정신이 없네 이거 오지마 내가 지금 뭐하려고 했지? 아 죽을때며 아 근데 맛있단 말이야 아 우와 와 이거 진짜 너무 맵다 와 좀 쉬었다 먹어야할 것 같아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 아 오지러워 정신이 없네 와 이거 진짜 이게 불에다 볶아서 그런가 아 평소에 한 20배는 매운 것 같은데 배는 고픈데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걸 내가 왜 했지? 아 막 손도 저리고 막 그런데 아 또 이거 흥끗이 실려가는거 아니겠지? 아 이거 진짜 너무 맵다 아 엄마 저 진짜 죽겠어요 이걸로 다시 하면 안돼?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방을 먹어볼게요 미치겠네 진짜 자 와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게 뭐예요 아 상추 철 마늘 너무 united 너무 glad 와.. 너무 매워 소름끼쳐 너무 매워 내가 뭐 먹었지? 이게 뭐야? 불닭 불닭 닭다리를 먹어봤는데요 와 불닭을 그냥 뿌린거보다 확실히 볶아서 고추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너무 흥미하고 너무 매워요 남은건 얄미연 제 동생을 주도록 할게요 살아먹을게 못돼 너무 매워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종료할게요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